김일승의 소리복화입니다. Remain 오늘은 쉬운 단어로 한번 해보죠. R-E-M-A-I-N 아시죠? Remain 어떤 상태로 남다라는 뜻이죠? Remain silent입니다.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죠? Remain sil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 포인트, 발음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몸 앞에 아래니까 입술을 둥글게 했다가 펼치겠죠? 리가 아니라 리, 리, 리 이렇게 하시고요. 강세가 중요하죠? 역시 두 번째 언제나 강세입니다. 긴 단어로일수록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꼭 체크하는 습관 꼭 들으시기 바라면서 따라해보시죠. Remain 다시 한번 아시겠죠? 입술을 둥글게 했다가 펼치면서 리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강세가 두 번째 있다. Remain 좋습니다. 원어민 발음 세 번 듣고 따라해보시죠.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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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